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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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튜닝을 금방 하는데 40주를 맞추는 사람은 오래 걸려요? 심반이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 되어서 그리고 폐가루는 피아노도 폐가루 있잖아요. 피아노도 폐가루 있잖아요. 감으로 안에 밀고 그러면 뭐요? 손을 partly LAURA 검은 들을 건반 대신 Bilder 이걸 물었더냐라 이게 despad같은데 간이 작은 사물이 nécessaire 그런 것 만들기를 제면리만 하시군 적어도 얼마 정도 하시군 김이내에요? 응 응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이었어요? 아 그러면 중고도 있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중고도 있었어요. 그건 얼마예요? 2천만원입니다. 우리 연습할 때 너무너무 저희도 행복했거든요. 서희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학교의 세계에 빠져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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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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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